1분 5초 안 했어. 1분 5초. 이 3번 자세가 3번 자세야 돼. 3번 자세 할 때 장애물 넘어갈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처음에 연습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기는 한데 여기가 일단 너무 아파. 근데 어차피 뭐 참가하기로 한 거 3번 자세로 해야죠. 우린 3번. 무조건. 무조건 3번. 1분만 참으면 되니까. 그럼 3번으로 1분의 벽을 깨는 거지. 한모 오빠 오빠는 하는 거야. 한모 오빠. 한모 오빠. 20kg짜리가 많구나. 이게 돼요? 20kg 왜 이렇게 무거워? 20kg? 아이고. 어 이게 한 2배는 짊어 매야 되는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유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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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빼라, 선수야. 어? 아유야. 아유야. 아유야야. 연습해서 갈게, 알았지? 아, 설마 더 찐 건 아니지? 파이팅! 아grund대 Zero 아 진짜 너무 aggress네 오케이, 좋은 Move!! 총 싸움은ologically 50초대 하겠습니다 50초? 50? 제일 어려운게 진짜 첫번째 장애물이 저게 제일 어려운거 같아요 저기는 진짜 큰일이야 내일은 경쟁이잖아 내일은 경쟁이잖아 내일은 라이벌이지 넘버파이브? 넘버파이브? 잠깐만 넘버파이브? 잠깐만 5번이 그럼 같이 하는거야? 넘버파이브? 넘버파이브? 원래 5번이야? 아니지? 현무 현무 미국 메인주의 경제중심지 아름다운 항구도시 포틀랜드 이곳에서 멤버들은 커플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었고 달리기 대회에선 신체적인 호흡뿐 아니라 파트너와의 정서적 교감도 중요하니까요 파트너와의 정서적 교감도 중요하니까요 너무 예쁘다 어? 엄청 좋아 진짜? 나 가버리고 싶어 너무 귀찮대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우리나 Cameron 그리고 인스테에 디카노 어려워 내일 잘되는거야? 내일 대회때 진짜 좋은결과 1등 하는거 아냐? 이지윤씨가 너무 잘해 이지윤씨가 너무 잘해 솔직히 이지윤씨가 너무 잘해 지윤이의 발표트를 해야 될 것 같아 아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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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건 있다 힘들지도 않고 난 두 분 다 타봤잖아요 솔직히 오빠가 조금 체력적으로 딸려요 솔직히 얘기할게 딸려요 아살라 이동을 좋아 아살라 스타를 줄 수 있어 스타를 넓게 갈게 칼칼이라고 1등 1등 하면 내 왕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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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살라